좋은 음식은 좋은 대화로 끝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파지는 이 시간 맛있는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밥과 음악사일 비지가 너무 좋길래 굉장히 그럴듯하게 해보고 싶었는데 되게 못했습니다 첫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할 새 코너 밥과 음악사일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 뭐하는 거야 지금 이 코너는 한마디로 먹고사는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이거잖아요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내도 그날 먹은 어떤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면 왠지 좀 내가 그럴듯한 하루를 보낸 것 같고 별거 없는 하루도 제대로 되는 음식 한 끼가 나름 나를 꽤 괜찮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뭐 그런 점에서 음악과 음식은 좀 닮아있는 점도 있죠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이 먹었던 음식 중에서 유독 좀 특별하게 기억되는 맛 그야말로 맛 그 자체로 아주 맛있었다 아주 특이했다 뭐 이런 사연도 좋고요 사실 음식은 뭐 별거 아니었지만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특별하게 기억되는 맛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런 우리의 한 끼 한 끼 한 끼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죠 밥과 음악사의 코너 이상우씨가 마타명은 누구시지 맛집 탐구 영역의 줄임말은 아니겠죠 하셨는데 잘 나오셨어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그 이상우씨가 마타명은 본명은 원래 최성민씨인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마타명은 무슨 뜻이냐고 네 그래도 저도 네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네 일단 그 인사를 제가 안 드려 아 그렇군요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부탁드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코너가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정신이 없네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과 음악을 사랑해서 현재는 맛집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마타명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또 인사를 먼저 이렇게 요청을 안 한 거는 개인적으로 탈광씨랑 좀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웠나 봐요 이게 아니 근데 진짜 맛집 탐구 영역에 줄임말 맞아요? 어 네 이상우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고요 와 맛집 탐구 영역을 줄여서 마타명이라고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맛타명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원래는 맛집 블로거로 먼저 활동을 시작했는데 블로거로? 네 블로그를 운영한 지는 한 6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인별그램이란 플랫폼에서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맛타명이라는 계정은 한 3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야 이분이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맛집 인플루언서이신데 지금 현재 인별그램 팔로워 수가 얼마나 되시죠? 지금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7만 9,700명 7만 9,700명? 네 이야 좋겠다 역디님도 많으시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인별그램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그런 걸 좀 싫어해서 별로 귀찮기도 하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불과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줄던데요 사람이? 팔로우 수가?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셀카를 올리면 줄어들더라고요 아니 타명씨 잘생기셨는데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타명씨의 얼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끝나고 더 줄지 않을까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음식과 음악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음악 활동도 하셨었어요? 네 원래 가자미소년단이라는 밴드에서 가자미소년단? 네 베이스를 치는 베이시스트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자미소년단이라고 소개를 하면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도대체 이름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가자미소년단은 왜 다 가자미 눈을 가졌나? 원래는 저희가 가자미소년단 가자미소년단 재밌네요 그거 그런데 이제 모두가 소년이 아닌 시기쯤에 이름을 바꾸고 저는 이제 탈퇴를 했습니다 이현수씨가 진짜 그렇다 마탄명님 얼핏 보고 에픽하이 미쓰라지님이신 줄 알았다고 잘생기셨다고 이 얘기 많이 듣죠 미쓰라지님 네 실제로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 부모님도? 네 왜냐하면 에픽하이가 한참 이제 활동을 하실 때 저도 밴드 활동을 했거든요 제가 방송이 나오는 줄 아시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셨는데 아 자랑아까지 하셨어요? 랩 실력이 또 뛰어난 건 아니죠? 뭐 랩은 사실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코너 속에 코너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됐어요 강지선씨가 이 코너는 숟가락만 들고 오면 될까요? 하셨는데 숟가락만 들고 오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고 오시면 됩니다 지선씨 센스 점수 20점 드립니다 5만점 만점이에요 아니 근데 앨범도 그럼 몇 장 내셨던 거예요? 네 정규 앨범은 한 두 장 정도 냈고요 그리고 싱글 앨범은 싱글도 두 장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 활동을 어느 정도 조금 하셨었겠네요 네 아무래도 공중파라고 불리우는 방송에도 나갔었는데 그렇게 썩 재미가 없었는지 처음이자 마지막 공중파 방송이 처음이자 마지막 방송이 딱 한 번이었어요 그래도 TVN 출연을 보셨고 라디오 매체는 지금 처음이신 건가요? 라디오도 사실 밴드 활동할 때 몇 번 이렇게 나오셨었구나 게스트로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고정 게스트로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 더 떨리네요 고정이래요? 아직 뭐 오늘 하는 거 보고 저희가 그렇죠 오늘까지는 고정인 걸로 오늘까지는 고정인 걸로 아니 근데 의식업계로는 어떻게 뛰어든 거예요? 네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음식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먹는 거 좋아하셨구나 네 보통 식탐이 많아서 맛집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가 진짜 궁금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원래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사진도 많이 찍고 좀 먹은 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러기에 사실 블로그라는 매체가 가장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을 해서 네 그래서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요리를 잘 못하지만 뭔가 요리를 만들어서 요리는 잘 못하세요? 네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요리에 대한 스킬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은 좋은 그러니까 입맛이 아주 예민하고 네 그 축구로 치면은 조기축구 가면 그 되게 배나온 아저씨께서 스킬은 없는데 골은 많이 넣는 약간 그런 아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가네요 뭐 칼질도 못하고 웍질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스킬은 없는데 그냥 혀만 잘 준비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명 저희 이제 간제비라고 왔는데 간은 상당히 잘 맞춘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타명씨가 굉장히 유명한 식당의 사장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지금 심지어 그 뭐라고 타명씨를 원래 본명인지 성민씨인데 최성민씨를 원래 뭐라고 부르냐면요 물레동에 가게가 많으세요 그래서 물레동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나이입니다 와 진짜 가게가 지금 몇 개 가게가 지금 몇 개죠? 지금 물레동에서 4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게 어떤 가게인지 한번 알려주실래요? 네 일단 숯불 닭구이 집이 있고요 그리고 돼지갈비 돼지갈비 그리고 감성주점이 있고요 주점 네 그리고 일본식 술집인데 서서 먹는 이제 타치노미아라고 불리우는 요즘에는 그런 술집들이 좀 인기가 많아요 그쵸? 자가 없고 트렌드도 있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또 맛집 블로그 SNS를 운영하면서 많은 팔로우들을 거느린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함께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우리 맛 인플루언서 마탄명씨와 함께 본격적으로 코너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기억 속에 특별한 맛에 대한 사연은요 저희는 LP카페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기억 속에 특별한 맛 네 다들 뭐 있으시죠? 자 매주 문자 주제도 드릴 건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는 요즘 내가 먹은 기막힌 혼밥 네 요겁니다 맛있어서 기가 막힐 수도 있고 혼자 너무 어색해서 죽을 뻔해서 뭐 기가 막힌 기억일 수도 있겠죠 자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릴라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어 타명씨는 혼자 혼밥 자주 하는 편이에요? 어 네 제가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 돼 보니까 대부분 혼밥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아니 식당 운영하는데 왜 식당에서 뭐 직원분들하고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네 직원들이랑 같이 먹으면 직원들이 급격히 먹는 양도 줄고 말도 없어져서 그냥 따로 나와서 역시 사장님은 불편한 거군요 네 언제 어디서든 아니 뭐 혹시 잊지 못할 눈물겨운 혼밥에 대한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어 네 뭐 잊지 못할 혼밥은 제가 식당을 하기 전에 원래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어 네 무슨 직장에 다녔어요? 원래는 보험 어 보험에서 다녔어요 네 그 이제 퇴사를 하고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 됐는데 점심에 아무도 밥을 먹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백수고 아 주변 친구들은 다 회사 다니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뭐 먹었어요? 그때 칼국수 먹었던 것 같아요 칼국수요? 네 그런데 그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뭔가 또 그거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갑자기 약간 울컥하는 아 진짜 울컥한 혼밥이었네 네 그런데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뭔가 먹는 식사나 이런 게 좀 기억에 남을 것 같거든요 뭔가 이렇게 울컥한 눈물의 갈국수를 먹었던 마탈명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문자 주제에 요즘 내가 먹은 기막힌 혼밥입니다 자 기다리면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랭카의 Everything at Once 네 랭카의 Everything at Once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밥과 음악 사이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물레동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나이 네 젊은 나이지만 맛에 대한 거라면 70 어르신과의 대화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을 맛집 인플루언서 마탈명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9529님께서 배고픈 퇴근 시간에 이런 코너를 잔인하게 네 그래서 저는 혼밥으로 최근에 비빔냉면입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데 잊을 수 없는 맛이에요 보통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맛있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제가 특히 냉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집에서 만들어 먹기 어려운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왜 어려울까요? 이게 직접 만드셨다고 했는데 면이야 어차피 제품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양념장이 들어가는 재료들이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과일도 좀 갈아 넣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배합들이 사실 중요한데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 같아요 확실히 타명 씨는 보니까 본인의 손 스킬은 없어도 입 스킬은 분명히 확실히 알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많은 듯한 느낌입니다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가게를 또 많이 운영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오늘 밥과 음악사의 주제는 요즘 내가 먹은 기막힌 혼밥입니다 문자들이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이 이사이님께서 난생 처음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이삿짐 정리하다가 제대로 된 식탁도 없이 바닥에서 혼밥하는데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빨리 식탁이 배송됐으면 좋겠네요 짜장면은 맛있었어요 하셨는데 이사하면 뭐 짜장면이죠 네 맞습니다 짜장면 좋아하세요? 네 짜장면 좋아하는데 짜장 짬뽕 저는 개인적으로 짬뽕파입니다 짬뽕 근데 사실 처음 독립했으면 이때는 어떤 걸 먹든 가장 맛있을 때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혼자서 살아본 경험이 좀 있으세요? 네 저는 원래 음악을 하려고 19살 때 서울로 혼자 상경을 해서 어디서요? 네 원래 전라북도 정읍 정읍에서? 네 혼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음악하려고? 네 그러면 얼마나 좀 혼자 살았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니까 거의 한 15년 정도 혼자 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혼밥 진짜 많이 했겠네요 집에서는 네 그런데 사실 자취할 때는 혼밥하기 싫어서 친구들 불러서 막 돼도 않는 레시피의 메뉴들을 내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러면서 좀 많이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 이 이사희님 독립기념으로 저희가 간식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47님께서는 아내가 친구들과 놀러간다며 미역국을 한 솥 끓여놓고 갔더라고요 슬슬하지만 즐거운 혼밥을 소주와 함께 먹고 있는데 쉬었더라고요 중간중간 한 번씩 끓여주셔야 되는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왜 이렇게 예전에 탄명씨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보통 이렇게 뭘 하시면 한 솥으로 막 들솥으로 하시잖아요 해놓고 해놓으시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이런 뭔가 고기를 넣어서 육수를 내야 되는 요기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그 들통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한 솥 끓여서 일주일 내내 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는 제발 이것 좀 그만 먹었으면 하는 네 아 근데 거기다가 쉬었다니 네 뭔가 팁을 안 알려주고 가셨어요 한 번 중간중간에 한 번씩 끓여주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짜지는데요 뭐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서 맞아요 아무래도 이럴 때 좀 식중독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맞아요 김미애씨는 지난주에 대형마트에서 생굴을 사다가 오랜만에 굴전을 혼자 해먹었어요 청양고추 살짝 썰어넣었더니 칼칼한 맛과 바다향이 어우러져 기가 막혔어요 더워지기 전에 한 번 더 해먹을 예정입니다 굴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완전 생굴을 너무너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굴인데 아 네 굴 좋아하세요? 어 저 굴 없어서 못 먹죠 뭘 이렇게 굴하면 어떻게 해드세요 보통? 어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초장을 좋아하는데 이제 분위기나 이런 주종에 따라서 그 타바스코 소스를 아 네 핫소스 네 그렇죠 아 너무 좋죠 네 그렇게 먹기도 하고 최근에 이건 제가 아시는 분을 통해서 배운 방법인데 굴에 피트 위스키라고 해서 아 위스키를 많이 이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네 그 가죽향 나는 약간 병원 냄새 나는 위스키가 있고 맞아요 그걸 한 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먹으면은 또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아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먹기도 하고 뭐 사실 그 소스들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진짜 약간 이렇게 뭔가 스모키한 향이 나는 그런 위스키 같은 거를 해서 먹으면 그게 그렇게 궁합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김준우 씨는 저는 혼밥은 무조건 빨리 먹는 음식으로 정하게 돼요 어제는 라멘집에서 반숙 계란 추가해서 먹었네요 혼밥하는 사람들과 함께 혼밥을 하면 외롭지 않답니다 아 이거 빨리 먹는 저는 이렇게 보통 뭐 어떻게 드세요 좀 이렇게 좀 때우는 스타일이세요 한 끼라도 당연히 이렇게 한 끼 한 끼 되게 중요하게 드시는 스타일일 것 같긴 한데 어때요 타명 씨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끼를 먹더라도 좀 가치 있는 한 끼를 많이 좀 추구를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꼭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뭐 한 5천 원짜리 식사를 하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찾아가는 아 찾아가는 아 근데 뭐 이렇게 유명한 집들은 찾아가면은 요즘에는 여기저기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물론 그 그런 줄을 서는 것에 뭐 뭐라고 그래야 되죠 타명 씨가 한 몫을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네 그런 사람으로서 막상 이렇게 줄을 많이 서는 곳에 좀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편이에요 어때요 저는 진짜 줄 진짜 안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웬만하면 딴 집으로 갑니다 저는 한 2시간까지는 그래도 편하게 기다리는 타입인 것 같아요 아 2시간까지 편하게 그냥 근데 사실은 이제 사실 보통 그렇거든요 타명 씨가 한 번 왔다가 거기에 대한 이제 SNS에 그 사진이나 그 가게 정보를 올리면 그 다음 날이 이제 엄청 난리가 나거든요 보통 네 어떠세요 좀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원망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 가게는 나만 알고 싶어 뭐 이러면서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어 그런 집은 사실 저도 올리고 저도 후회하거든요 네 왜냐면 다음에 갈 때 저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타명 씨도 기다리는구나 네 맞습니다 특혜 같은 건 없나요 네 보통 이제 노포는 이제 어르신들이 제가 올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가 누군데 네 맞습니다 자 이제 3부 끝곡을 들려드리고 저희 4부로 다시 돌아올 건데요 조나왕의 어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내가 먹은 기막힌 혼밥 여러분들의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4부로 돌아올게요 정협의 LP카페 정협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 맛플루언서 네 맛 어 맛인플루언서 네 맛플루언서라고 줄여서 요즘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 맛탄명 씨와 함께 밥과 음악 사이 함께하면서 맛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긴 사연도 하나 소개를 해볼까 해요 게시판으로 허기중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엔 사위도 자식이라고 그냥 편하게 대하라고 하지만 어디 그게 쉬운가요 특히나 입이 짧은 우리 사위가 온다고 하면 무척 반갑다가도 아 오늘은 또 뭘 해줘야 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사위가 처음 집에 온 날 한 상 차려놓고 저녁을 먹는데 사위가 이런 말을 했죠 장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은 다 너무 맛있는데요 저는 진짜로 먹고 싶은 게 따로 있거든요 다음에 그것도 한번 해주시면 안될까요? 전 속으로 고기 반찬도 싫다고 하면 도대체 뭘 먹고 싶은 걸까 은근 걱정을 했죠 근데 사위의 대답은 좀 의외였습니다 실은 어머니 칼국수가 먹고 싶어요 전에 갑자기 인사 왔을 때 먹었던 그 칼국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명한 곳을 다 가봐도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맛이 절대 안나요 순간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칼국수라면 언제든 해주겠다고 대답했죠 그날 이후 전 사위가 와도 음식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살가운 사위는 혼자 사는 날을 위해 집안 전등도 고쳐주고 낡은 집귀들도 뚝딱뚝딱 새것으로 만들어주니 되려 제가 더 고맙죠 콩가루 밀가루 날계란에 소금물을 넣어 반죽을 한 뒤 숙성을 시키고 홍두깨로 얇게 밀어 애호박을 송송 썰어넣고 김치만 곁들여내면 칼국수 한 상 준비는 끝입니다 그렇게 제가 해주는 칼국수를 후루룩 맛있다고 먹는 걸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죠 저는 오늘도 또 칼국수 만들 준비를 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네요 이 칼국수 아까 타명씨도 울컥했던 눈물의 칼국수를 얘기하셨는데 오늘 칼국수가 또 나왔네요 장모님의 사위사란 너무 보기 좋고요 타명씨는 원래 칼국수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때 이후에 칼국수는 안 먹나요? 저는 원래 면유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진짜 면 좋아하는데 뭐 주로 어떤 면유를 좋아해요? 원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면유는 한국식 기계우동 한국식 기계우동은 뭐가 조금 다른가요? 일단 멸치랑 다시마로 육수를 내서 숯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서 칼칼하게 먹는 그리고 유부 유부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칼국수는 좀 두꺼매잖아요 저는 중면도 별로 안 좋아하고 소면을 좋아해서 잔치국수를 가장 좋아하는데 칼국수 맛집 혹시 아시는 곳 추천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네 이거 방송 나가도 되나? 일단 제가 그래도 물래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물래동에 있는 칼국수 맛집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 아무튼 물래동 부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물래동이 나오네요 네 영등포구 물래동이죠? 네 맞습니다 한 40년 넘은 집일 거예요 한 80 넘으신 할머니께서 아직도 다 등이 굽으시고 아직도 계속 칼국수를 끓여주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영업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고요 오후 3시까지만 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근처에 직장이 있지 않은 이상은 또 주말엔 또 안 하세요 네 가기 힘든데 가면은 아마 칼국수의 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진짜요? 뭐 이렇게 상호명을 정확히 말고 이렇게 땡땡 무슨 어 네 그 과일 나무 이름이고요 네 그 예전에 뭐 사랑걸렸네 라는 드라마 가운데 그런 이제 땡땡나무 사랑걸렸네 네 맞습니다 네 그냥 그 이름이에요? 네 땡땡나무 칼국수 아 땡땡나무 칼국수 원래는 간판도 없었는데 그 앞에 그 나무가 화분에 이렇게 한 구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다 가다 그냥 그 나무가 있는지 해서 불리다가 아 지금은 아예 그게 상호명으로 자리를 잡았다 상호명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네 되게 신기하다 네 아니 근데 탕영씨도 이제 기혼남이신데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은 뭐예요? 네 네 이제 저는 이제 처가집이 캐나다라서 어 캐나다에요 네 뭐 시암딱이 캐나다엔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백숙을 먹기 시암딱 네 최근에 그 장모님께서 갈비탕을 해주셨는데 갈비탕 네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렇게 막 아 장모님 최고예요 약간 이렇게 좀 너스리를 좀 떠는 편이에요 어때요? 네 원래 저는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좀 그걸 표현하는 걸 이제 북캐릭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 네 잘 표현을 하는 편인데 사실 저희 어머니께는 잘 표현을 안 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원래 뭐 정작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표현이 인색하죠 네 그 이유도 있고 그리고 맛있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이제 그것만 일주일 내내 내주셔서 네 아니 아까 이렇게 그 맛에 대한 표현을 타명씨만의 어떤 독특한 뭐 개성 있는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거예요? 어 사실 뭐 저만의 특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인별그램에서 글을 쓸 때 맨 마지막이 이제 저만의 시그니처로 밀고 있는 문구가 있거든요 어 뭐예요? 뭐 뭐 예를 들어 맛있는 칼국수 집으로 달려가 봅시다 어 네 계속 그런 거예요 뭐 맛있는 라멘 집으로 달려가 봅시다 네 왜냐하면 이게 글을 계속 쓰다보면 마지막에 마무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아 그래서 이제 그 타명씨만의 끝매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달려가 보자 네 네 자 문자가 계속해서 오고 있거든요 요즘 내가 먹은 기막힌 혼밥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를 드렸는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눠보죠 박복경씨 곰피 아세요? 요즘 제철인데 곰피를 살짝 데쳐서 갈치 쌈장에 싸서 먹으면 꿀맛이랍니다 어제도 흰쌀밥에 곰피와 한 그릇 뚝딱 했어요 하셨는데 곰피가 뭐예요? 곰피가 뭐죠? 네 곰피가 원래는 곰피라고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곰피 네 그 미역 그 쌈 미역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미역 넓적하게 해서 그렇죠 다시마 쌈으로도 먹고 네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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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해산물집 가면 자주 나오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런 해초구나 네 그런데 갈치 쌈장에 싸서 먹는 건 저도 안 해봤는데 충분히 지금 머릿속에 그려만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거 뭐 웬만하면 저런 쌈장은 맛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9936님께서는 주말에 냉장고 청소 후 짜장라면에 파김치 얹어 먹다 햇반도 데워 먹었네요 파김치는 다이어트의 적이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아시는 분이 네 네 이건 사실 진리의 조합이죠 짜장라면에 파김치 아 짜장라면에 파김치 네 본인만의 뭐 짜장라면 특별히 끓이는 레시피라든가 뭐 그런 비법 같은 거 혹시 없어요? 네 저는 사실 짜장라면 할 때 되게 좀 거하게 먹는 편이거든요 일단 파를 볶아서 파기름도 내고요 아 파를 먼저 볶아서 파기름도 내고 네 그리고 그 이제 남는 해산물도 다 넣었는데 최근에 제가 집에 콩가루가 좀 있길래 콩가루를 살짝 넣어봤는데 오 네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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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디 안질리게 맛있게 먹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갑자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샐러드는 저도 한때 다이어트라는 걸 해봤으니까 계속 먹어봤지만 요즘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샐러드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드레싱을 좀 다양하게 곁들여 드신다거나 아니면 저는 기존에 시중에 파는 샐러드에 토핑을 약간 여러가지 크루통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렇게 식빵같은 조그맣게 돼있는 네 맞습니다 좀 그런 걸 이용해서 식감을 살린다거나 이게 사실 별다른 식감도 좀 다양하게 네 맞습니다 별다른 맛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식감이라도 다양하게 주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좋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표씨 최수현씨는 아이를 처음 어린이집에 맡기고 혼자 식당에 가서 먹은 쌀국수요 너무 맛있었어요 쌀국수가 맛있는건지 자유의 맛이 좋은건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이건 뭐 네 둘다죠 저는 자유의 맛이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첫 시간으로 밥과 음악 사이 한번 해봤는데 시간 참 빨리 가죠? 네네 이렇게 얘기 많이 못나는 것 같은데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네 오늘 첫 방송이고 라디오 또 이렇게 생방송이고 그래서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긴장의 맛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 네 굉장히 떨렸고요 그런데 다행히 옆디께서 되게 능숙하게 이끌어주셔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어버버 이렇게 한 것 같아서 뭔가 잘 리드를 했어야 되는데 괜히 죄송한 맘도 들고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 밥과 음악 사이 차례 나가볼 수 있을까요? 네 고정이 된다면 다음 주에도 더 맛있는 에피소드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더 맛있는 밥을 한번 잘 만들어 가보자고요 잘 지어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타명씨 가시기 전에 추천곡 하나 해주세요 저희가 함께 듣죠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제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페퍼톤스의 슈퍼 판타스틱 네 판타스틱라는 곡을 좀 추천해서 좀 많은 분들과 듣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네 이 곡에서 주는 메시지가 꿈을 꾸는 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원래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밴드를 했었고 음악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런 음악방송의 게스트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악을 그만두면서 이제 두 번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기어가 온 것처럼 계속 똑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처럼 좀 이렇게 이루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 곡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멋진 추천 이유네요 다음에 와서 노래 한 곡 해요 농품입니다 자 우리 마타명씨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보내드리면서 페퍼톤스입니다 슈퍼 판타스틱 듣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